어허라! 내 생일을 축하해준 런너라고? 너도 내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버린 모양이군 하하! 뭐 당연한거지! 아직도 날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? 당연하지! 아름다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물론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겠지만서도 아! 나 요즘에 더 완벽해지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화보 촬영도 찍을 예정이란 말이지 대단하다고? 응! 나 나르시스야 다음에 런너도 나랑 같이 촬영하러 가는 건 어때? 나의 이 완벽한 현재를 추억할 수 있거든 아 물론! 미래에 나도 완벽할 거지만 말이지 아 이제 운동가 시간이 됐군 걱정할 걸 없어 나 간다! 다음엔 같이 운동하러 가자구! 유후! 하하하하! 완벽해! 디스 이스 퍼펙트 뮤직! 아! 내 목소리! 아! 안돼! 오! 노! 어디서 이런 불협함을 내는 거야! 오 내 목소리 다시 들어도 완벽해 어메이징 만나서 반가워 귀여운 널 보니 큐트한 멜로디가 떠올랐어 고마워 그럼 이만 오 이럴 수가 너 목소리 좀 좋은데 내 동료할래? No, no Don't worry 내 음악에 병 느끼지 마 이봐 떨지 말고 너의 음악을 하고 와 You can do it 내 목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나, 나르스 이스 부활 호이징 새로운 선율이 생각났어 이 불쾌한 리듬을 신나는 리듬으로 바꿔볼까? 이 리듬을 살렸어 렛츠 고 이 곡이 아니야 다른 곡을 찾아야 해 탈락 너무 빠르지만 좋은 노래였다 신이시여 저에게 이런 완벽한 목소리까지 주시면 어떡합니까?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.